15만 구독자를 거느린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의 유튜브 정치가 연일 화제인데요. 소통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인사 등 주요 정보가 비공식 채널로 알려지면서 논란도 상당합니다. 사상 최초 유튜버 도지사 탄생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취임 이후 지속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탄생한 김영환 TV 채널. 개설한 지 불과 1년 반 만에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에게만 수여되는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김 당선인의 채널이 급격히 성장한 건 라이브 방송 위주의 콘텐츠로 보수적 색채가 짙은 팬덤을 끌어모은 게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김 당선인은 사석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채널과 구독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는데 최근까지도 이른 아침 꾸준히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수시로 영상을 올릴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정말 여러분께 정말 고개 죽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TV가 없었다면 아마 어제의 영광, 또 어제의 당선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채널의 유명세만큼 논란도 상당합니다. 인사 등 주요 사안을 공식 홍보 채널이나 기구가 아닌 유튜브에서 먼저 밝혀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도전 관련 사안은 인수위원회 등을 통해 공식 발표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 당선인은 지난 17일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기업 출신 2명을 특보로 임명했다고 전했고 앞서 자신의 채널을 통해선 취임식 정보와 행정국장 유임 결정 등을 밝힌 바 있습니다. 7월 1일 추임식을 합니다. 대청호회에서 할 생각입니다. 문이 마을 문화공간인가 문화광장, 문이 마을 문화광장을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면 굉장히 넓은 대청호가 내려 보이는 참디밭인데 거기서 출마식을, 추임식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다른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김 당선인이 겸직허가 신청 대상인데다 향후 정치 편향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한 만큼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이 많아 고액의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회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도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지만 유튜브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 관련 행위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유농창 인수희 대변인은 LHCN과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당선인 유튜브 채널의 운영 방침을 논의 중으로 취임 이후 채널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당선인이 충북도 공식 홍보채널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채널 연계 또한 방법론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인수희의 판단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소식지, 방송 등 단체장의 치적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일종 1회를 초과해 발행 배부하거나 방송할 수 없어서입니다. 당선 뒤 파격 행보를 이어가는 김 당선인 가진 논란이 이어지면서 각별했던 유튜브와의 거리 두기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LHCN 뉴스 유소라입니다.